안녕하세요. 오늘은 명동 꼬우쿠점에 왔습니다. 가위바위바위바 카메라 조정 좀 하거든요. 어째을까 이거 카메라를 추면... 잠시만요. 이거 저만 비춰요. 참고적으로. 다른 사람 안 비추니까 이거 12벌만 돼요. 저만 비추는 거는 불법 아니에요. 자꾸 이거 불법이라고 와가지고 따지시는 분들이 적은데에 쪽차려도 따지시는데 안 돼요. 불법 아니에요. 저만 비추고 있어요. 저만 비추고 있어요. 1시간에 3시간 전세. 12시쯤에 들어갔으니까 1시간 전세". 1.2시간 전세. 5.3시간 전이 된 것 같아요. 6.4시간 전 제시장에서 ackrombesta. 5.1시간 전. 7.13시간 전. 오토바이다를 제작한 맛. 갈릭사상으로 라이브. 7.13시간 전. 오늘 제 단골이 명중뿌뿌점에 왔습니다 잘 안보인다고요? 보이시나요? 다른사람이 보이면 안보인다고요? 각도를 줄여야겠다 잠시만요 끊고 갈게요 잘 안보인다고요?